안녕하세요. 생명과기 안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3학년도 7월 학력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7월 학평 분석집 이벤트 에세지시 시작합니다. 많이 응시해 주시고요. 자료실과 공지에 정답 및 해설지 올려 드립니다. 학습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월 해설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7월 총평 영상을 따로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잡스런 얘기는 좀 줄일게 따로 확인해 주시고 예상 등급 것이 의외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내신 대비기간이라 교육청 모의고사는 고3만 보기 때문에 재수행들 안 보거든 까먹은 거야. 또는 학습량이 많이 부족해진 거지.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5담률 탑6는 15, 14, 20, 12, 5, 10 1번 문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물의 특성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가와 나는 항상성 발생과 생장 순서 없이 라고 했는데 나를 보면 체온 유지라고 해서 항상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가 발생과 생장이며 발생과 생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발생은 수정란에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일련들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핵심 키워드가 난알부나 변태탈피, 애벌레, 번데기 같은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이 과거에 이미 기출되었던 것들을 보통 출자들이 재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 번데기 이 과정을 통해서 발생과 생장을 매칭할 수가 있죠. 그래서 ㄱ 선지 맞고요. 그 다음 그림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은 가보다 나와 관련이 깊다. 가보다 나와 관련이 깊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가와 좀 더 관련이 깊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겠지. 디귿 선지의 경우에는 생김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응과 진화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문항으로 가서 표 가는 질병 ABC에서 특징 ㄱ, ㄷ의 유물을 근데 질병 ABC 후보가 결핵, 세균에 의한 질병, 말라리아,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 헌팅턴 무도병, 유전병이죠. 그래서 이 문항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 틀리진 않았겠지만 학습을 하셔야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되냐. 비감염성 질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감염성 질병의 대표인 사례 알레르기, 대사성 질환, 유전병 특히 이번에는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해서 헌팅턴 무도병에서 유전병 파트에서 배웠던 유전자 돌연변에 의한 유전병 사례를 출제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외워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제 과거 우리가 RGB나 만시 쪽에서 언급을 했었던 그리고 자본계에서 철청에 언급했던 지역적인 내용이 출제가 된 거예요. 이번에. 뭐 지엄이라고 느끼지 않은 친구들은 꼼꼼하게 꾸준히 암기를 했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지역적인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RGB 특히 수업을 할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첫 번째 특징으로 비감염성 질병이라는 헌팅턴 무도병만 해당이 되고요. 병원체가 원생생물이라는 말라리아 병원체가 세포구소로 되어 있다는 결핵과 말라리아 그래서 특징이 특징 중에 동글방위 개수가 한 개, 한 개, 두 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동글방위 개수가 한 개, 한 개, 두 개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서 X, X, O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역이 요 세 번째 특징이 되는 거야. 라고 바로 결정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핵, 말라리아, 헌팅턴, 무도병 기준으로 해서 특징의 개수를 활약해 보면 결핵은 세 번째 특진만 갖고 있어서 한 개고 말라리아는 두 개고 헌팅턴은 한 개인 거지. 이제 그걸 통해서 A가 말라리아, 이게 O였어요. A가 말라리아, B가 결핵, C가 헌팅턴이라는 걸 매칭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다. 시간 끌경이죠. 보통 이런 것들. 기역, 모기와 같은 곤충을 통해 매개로 전염되는 게 원생생물, 즉 말라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 맞고요. 그 다음 니은, 항생제라는 건 세균성 질병 치료제이기 때문에 B가 결핵이라는 걸 확인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 디귿선 확인용 질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감염성 질병의 경우에 병원체에 의해서는 것이고, 우리가 병원체를 총 5가지를 배워요. 병원체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병원체의 질병의 사례나 치료제, 그리고 자주 질문하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 차원에서 찾아보기 귀찮을 것 같아서 띄워드린 거니까, 잠깐 멈춰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해설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일일이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그림,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입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된다는 것은 단백질의 분해 2화고, 암모니아가 요소로 합성되는 건 동화인데, 이건 간에서 일어나죠.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2화, 뭐 이런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고, 물질대사 과정이라고 또 명시했기 때문에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기본 개념 활용하시고, 기역, 원은 2화기 때문에 에너지 방출 맞고요. 니은, 말씀드렸고, 디귿,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기본 개념을 활용하시면 되고, 정답은 5번. 그 다음 4번 문항으로 가서, 표가는 어떤 지역에서 시점 T1, T2일 때 서식하는 식물종 ABC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C에 대한 설명이다. T1일 때 A, C의 개체수의 합과 B의 상대 밀도는 T2일 때와 같고, T1, T2일 때 이 지역의 면적은 변하지 않았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지역을 구해내는 거야. 이제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 두 가지 조건을 줬는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개체수의 합이 같다라는 거야. T1일 때 A, C의 개체수의 합과 B의 상대 밀도는 T2일 때와 같다. 그러면 T1일 때의 개체수는 16 더하기 17 하면 얼마예요? 33이죠. 그럼 33 더하기 C의 개체수 이렇게 되고, 그 다음 T2일 때는 28 더하기 5도 33이죠. 그리고 B의 개체수 기역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33 숫자가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숫자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를 그냥 기역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지. 상대 밀도의 식은 총수분의 그 종의 수 곱하기 100입니다. B의 상대 밀도가 T1, T2일 때 같다라고 했으니까, T1일 때는 결국은 33 더하기 기역분의 17이고요. 곱하기 100, 굳이 식을 다 세운다면. 그 다음 T2일 때 B의 상대 밀도는 총 개체수는 33 더하기 기역분의 B의 개체수. 기역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기역은 17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밑에 선지에서 기역 확인했고요. 그 다음 니은, 식물의 종다양성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수가 같을 땐 각종의 개체수 비료의 상대적으로 균이라고 균등한 것이 종다양성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T2일 때보다 T1일 때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더 균등하죠. 차이가 적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 선지를 맞습니다. 디귿 선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른쪽 자리를 보면 결국은 C의 개체수를 통해 대기오염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C는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는 높아지면 개체수가 감소한다고 했어. 그럼 이 기역이 17이기 때문에 17에서 5가 됐으니까 T1일 때보다 T2일 때 대기오염이 더 심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디귿 선지는 반대로 균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방금 얘기하는 과정 중에 참고하시라고 상대 밀도의 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총수분의 그 종의 수 곱하기 및 모든 종의 상대 밀도는 100%. 종다양성은 종의 수가 많고 각종의 분포비를 고를 수 종다양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문제처럼 종의 수가 같다면 각종의 분포비율이 누가 더 고르냐 이걸로 판단을 하셔야 한다.